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비문학에 있어서 저의 원리인 삼법일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원리를 가지고 올해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비문학 과학 지문을 어떻게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삼법일신 비문학 원리를 지킨 친구들은 올해 수능에서 그 어려웠다는 정오답 일리를 다투는 문제도 아주 쉽게 해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비문학에서 삼법일신이란 무슨 뜻이냐 무슨 개념이냐 자 비문학에서의 삼법일신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한자로 보면 삼법일신입니다 이 개념은 세 가지의 법칙으로 1등 국어 1등을 넘어서 전체 1등의 신이 될 수 있다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비문학 지금 대충 읽으면 답이 나올 거라 한글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국어 공부 등한시 하는 친구들 지금 수능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90을 넘어도 2등급이 되어버리는 상황이고 문제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친구들은 3등급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평상시 1, 2등급 나오더라도 비문학을 원리대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바로 수능날 떨어지기 때문에 원안대학 못 가고 제한 등급도 못 넘기는 게 바로 이 국어 영역에서 비문학입니다 그러면 비문학의 이 세 가지 법칙이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일법, 첫 번째 법칙은 이 비문학은 비문학만의 글쓰기 원리가 있습니다 이 글쓰기 원리를 알자는 거예요 이 글쓰기 원리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과학 지문은 어떻게 쓰고 기술 지문은 어떻게 쓰고 예술 지문은 어떻게 쓰는가 또는 설원 본론 결론의 형태로 어떻게 가는가 라고 해서 이거는 유형별로 과학기술, 경제 유형별로 그 다음에 설원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달락의 전개 등등의 글쓰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글쓰기 방법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2단계가 2법 바로 이 글쓰기 원리대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다고 해서 그냥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확히 글자만 따라간 것뿐이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독해할 때 영어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 분명히 안 되죠 그런데 더 심도 있게는 해석은 돼도 전체 이 글이 뭘 말하는지를 못 찾는 거 이거는 글 읽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 읽기 원리를 익혀야 됩니다 글 읽기 원리를 익히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렵다는 철학책도 술술술 읽을 것이고요 어려운 과학 지문도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읽기 원리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글쓰기 원리를 토대로 유형별로 딱 보는 순간 과학 지문의 서론만 봐도 본론의 과정이 나오고 뭐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경제 지문이 나오면 이거 인과관계가 이렇게 나오겠네 등등등 글쓰기 원리는 서론을 통해서 벌써 우리는 본론과 결론의 내용을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는 방법 그 원리가 바로 글 읽기 원리입니다 한 가지는 더 간다면 우리가 달락 간에 연결되는 글쓰기 달락 연결법이 있거든요 달락 연결법대로 읽으면 되고 또 핵심 문장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중심 화재랑 접속사를 이용한 핵심 문장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글쓰기 원리에서 설명하는 건데 그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읽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거대로 읽어 갈 때 우리는 3법 아 지문을 읽는 순간 이 지문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겠다라고 하는 출제 원리를 알게 되고 출제 원리를 통해서 그 문제 유형별로 정답을 찾는 정답 비법을 동시에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과학 지문을 읽으면서도 벌써 아 이 문제가 나오겠네 그림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별로 글쓰는 원리 그거를 토대로 글을 읽기 그걸 읽다 보면은 아 어떤 문제가 출제되겠네 라는 걸 아는 거게 되는 거죠 과학 지문이야 당연히 올해처럼 아 무언가 중심화재가 이루어지는 순서 과정이 그림으로 나올 것이다 상대적 서술어가 나올 것이다 그런 다음에 동시에 그냥 지문일 경우는 뭐 아 당연히 다 읽고 나서 우리는 주제 주제 중심으로 문제를 낼 것이다 그렇다면 주제와 관련된 것들 적절하지 않든 적절하든 주제와 관련된 걸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요게 제가 말하는 비문학의 글쓰기 논리 글읽기 논리 출제 원리와 정답 비법의 3법 1신입니다 요거를 알게 되면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이과생들 같은 경우도 대학교 가서 친구들이 글을 제대로 못 읽을 때 여러분은 다방면의 글들을 읽어서 여러분이 전공을 더 심화시킬 수 있고 다른 친구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최인호 3법 1신을 들을 친구와 안 들은 친구는 국어 점수가 크게 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가서 또는 논술할 때 아주 형격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고요 실제로 비문학 들은 친구들은 지금도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레포트 낼 때 시험 볼 때 이 강의를 다시 돌려보면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3법 1신이 비문학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올해 기출문제 가장 어려운 쉬운 것들은 더 빨리 적용되고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쉽게 적용됐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 과학 지문이 전향력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원리대로 볼게요 자 우리가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자 글쓰기 원리 그러면 글쓰기 원리에서 과학 지문은 어떻게 하냐면 제 원리대로라면 첫 단락에서 중심 화재의 대표적인 특성, 속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요게 그런 다음에 본론에 와서는 이 속성, 우리가 B라고 합시다 이 속성 B에 대해서 자세히 이루어지는 과정,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또는 이 B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거의 전으로 바로 B의 구성 요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A형에는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과학 지문은 논설문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 와서는 결론 같은 건 없고 그냥 마지막 결론이 있다면 요 부분에서의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주는 거로 끝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이제 요거를 토대로 읽어 나가면 되는데 실제로 그대로 자 요번에 2014년 과학 규칙 문제를 정리해볼게요 자 첫 단락을 보면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향력이라는 게 나오고 여러분 지문 보면서 해도 됩니다 전향력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사물의 운동의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중심화재 A라고 하고 B입니다 그러면 체인호 원리 중에 읽기 원리는 이제 이렇게 핵심을 말해줬죠 핵심을 말해준다 그럼 본론에는 과정이 나올 것이다 그럼 우리 체인호 읽기 원리를 정해볼게요 이제 이게 글쓰기 논리로 됐고 글 읽기 논리로 가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요 B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라고 여기다 질문을 던집니다 방법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지구의 우리가 읽을 때 포인트가 지구의 자전이 어떻게 방향에 영향을 주는가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어떻게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우는가 요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요거를 설명하는 게 본론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본론으로 와서 읽어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지구의 자전을 설명합니다 지구의 자전을 설명하면서 지구의 자전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읽을 때 원리가 뭐냐면 읽기 원리가 과학 지문에 중요한 게 상대적 서술어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십 년간 다 계속 강의 똑같이 한 거거든요 상대적 서술어입니다 그러면 상대적 서술어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자전은 뭐라고 돼 있냐면 저의도와 고의도가 있는데 고의도로 갈수록 속력은 느리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상대적 서술어 느리다 그럼 우리는 이거 읽을 때 지구의 자전과 운동하는 사물들의 방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지구의 자전에 뭐가 속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속력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고의도로 갈수록 다시 말하면 속력이 느린 지역일수록 더 오른쪽으로 편향된다 이제 우리는 궁금한 걸 찾았잖아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속력 때문이다? 어떤 방향으로 갔는가? 더 오른쪽으로 기운다라고 말했어요 어디에서? 북방구에서는 이렇게 해서 다 읽은 거예요 반대로 남방구는 반대 왼쪽으로 어쨌든 고의도로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을 때 벌써 예측하고 읽었고 그걸 포인트로 찾아 읽었고 상대적 서술어 고의도일수록 이거 더 오른쪽이라는 상대적 서술어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보세요 문제는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기 문제에서는 이거를 그림에서 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제 출제 원칙입니다 이제 출제 원칙으로 갑니다 출제로 원리로 가보면 자 첫 번째 문제 거기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다음 중 이 편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이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봤더니 분명히 고의도 고의도와 저의도가 나왔는데 고의도인데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봤더니 속력이 느리답니다 그래서 답은 그대로 그걸 나와 있었어요 동시에 제가 정답을 과학주민의 정답 찾는 원리는 자 뭐 상대적 서술어가 있는 것부터 봐라 라고 했더니 속력이 느리다라고 해야 되는데 빠르다라고 해서 바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었고요 자 그게 바로 이제 26번이었죠 26번 그렇게 해서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26번 그 다음에 27번 문제 자 27번 역시 두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오답률 1, 2인데 27번은 그림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그림 문제가 나왔는데 그림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최인호가 말을 하기를 이 과학기술 지문에 문제 푸는 방법에서 분명히 그림 문제는 이 지문의 핵심 원리가 나온다 그럼 요거는 냈기 때문에 핵심 원리가 이겁니다 고의도일수록 더 오른쪽으로 편향된다라는 이 핵심을 그대로 그림 문제로 넣었습니다 그림 문제에서는 진자라는 모양의 진자라는 모양의 그림이 나오지만 우리는 이 진자가 나오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에 관한 설명이다? 이거에 관한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자 최인호 당연히 뭐가 나올지 출제 예측을 했고요 예측을 했고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에 다시 한번 원리를 또 적용하면 자 과학기술 지문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림 문제가 나오면 핵심 문제고 이거를 푸는 방법은 우리가 1순위 이게 윗글을 토대로 보기의 그림인데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닐 경우에는 이 보기를 일단 이해를 못하더라도 선택지 중에서 일단은 윗글과 쉽게 윗글과 매치시켜서 윗글과 같은지 다른지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눈이 강조하는 또 다른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택지 간의 상관성을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보면 1번과 5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남방구로 이건 북방구 얘기인데 남방구일 경우에는 왼쪽으로 편향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1번과 5번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는 지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반대라고 북방구와 반대 왼쪽으로 기운다고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3개의 선택지가 남았는데 3개의 선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뭐의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북극과 남극은 이 적도는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편향력이 적지만 적도와 남극은 둘 다 제로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편향력이 엄청 큽니다 그거를 그대로 물어봐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추론도 필요 없어요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 지워내면 선택지는 2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2번을 또 고를 수 있고 또 정답을 찾는 원칙이 상대 서술을 보라고 했어요 2번 선택지를 보면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빠르다 느리다라고 선택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더 빠른데 선택지 느리다고 나와서 답이 그겁니다 그런데 쉽게 원리로 풀어본다면 여기에 있는 그림 문제가 핵심이 부기도에서의 프랑스보다 더 높은 부기도 있는 지역이면 이겁니다 더 고의도로 갈수록 그림을 봤을 때 선택지 2번이 속력이 느려서 오른쪽으로 더 편향된답니다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기 잠깐 와볼게요 그림상으로 왔을 때 여기에 이렇게 진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빨리 움직이냐 적게 움직이냐 그럼 부기도로 갔다는 전제 하에 이게 원래 목표보다 더 벌어진다는 거죠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조금 벌어질 때보다 더 많이 벌어지니까 빨리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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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빠르답니다 결국은 어쨌든 뭐냐면 더 빠르냐 느리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풀 수 있고 그게 안되더라도 출제 원리 푸는 원리에서 출제 원리는 언제나 그림이 나오더라도 지문의 핵심을 다루고 선택지 1, 2, 3, 4, 5번의 답을 골라낼 때도 지문과 다른 것부터 골라내라 상득서설을 봐라 라고 하면 이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자 제습을 듣지 않은 친구들은 너무 어렵고 끊기됐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 와서 보면 과학 지문이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해보다는 이론 논리로 따라가면서 상득서설을 체크하면서 보면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할지 금방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지문을 읽었다라면 이런 식으로 바로 이게 읽혔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비문학에서 3법 1신의 원리입니다 제가 일일이 꼼꼼히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놀라면서 이렇게 쉽게 3법 1신의 원리로 다 풀어갈 수 있네 이렇게 글을 읽는다면 과학 지문뿐만 아니라 어떤 인문 지문, 철학 지문도 쉽고 논술 지문도 너무 쉽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을 보면 더 쉬워지는 겁니다 3법 1신의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가장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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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